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에 대해 미 국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앞서 미 국방부도 러시아군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며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박인배 기자입니다. 메슈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러북 간 어떠한 협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는 둘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군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부 러시아 점령지의 재건 작업을 위해 북한군이 투입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.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조되는 관계를 상당히 우려해왔다며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이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또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북한에 도발 행위를 삼가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앞서 미 국방부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. KFN 뉴스 박인정입니다.